9월 수업의 주제는 코로나 디톡스입니다. 마스크가 얼굴에 일부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죠. 덕분에 상대방의 눈을 더 잘 보게 되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마스크로 가려진 코와 입은 어떠신가요? 마스크 성분에 포함된 화학물실로 인해 예민하신 분들은 이미 호흡기 질환 또는 두통, 피부 질환, 근육통으로 오해할 수 있는 등 전체의 뻐근함, 그리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턱관절의 불편함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방법으로만 해독을 하셔도 좋지만 진짜 효과는 몸을 움직이며 깊게 호흡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매트 위에 서세요. 9월 첫째 주 안나요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백밴드 자세를 통한 독소 배출을 시작합니다. 카팔라바티 인 바다코나사나 나비 자세로 앉아 양손을 엉덩이여 바닥에 짚고 배를 길게 위로 내쉬는 숨에 코로 빠르게 내뱉으며 배꼽 10cm 쭉 아랫배가 등쪽으로 당겨지게 합니다. 입은 다물고 코로만 내쉽니다. 초보자인 경우는 빠르게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천천히 한 번을 두 번을 하더라도 아랫배가 내쉬는 숨에 들어가는 움직임에 집중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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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천히 카팔라바티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합니다. 들이시는 숨에 몸 전체가 넓고 길게 내쉬는 숨에 아랫배가 등쪽으로 당겨지는 걸 느껴봅니다. 슐레이스 자세 왼다리가 위로 올라오게 양발을 꺾고 오른쪽으로 양손 짚어 내쉬는 숨에 배 길게 늘려 앞으로 엎드립니다. 초보자는 슐레이스 자세를 앉았을 때 몸이 너무 등쪽으로 동그랗게 말려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 왼다리를 바닥 쪽으로 내려 양반다리 모양을 취하고 자세를 유지합니다. 왼 아래 허리 쪽으로 숨이 부푸는 걸 느끼고 내쉬는 숨에 목과 어깨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요. 숨 들이시며 천천히 올라와 왼쪽으로 양손을 짚고 내쉬는 숨에 배 길게 쇄골 방향 쪽을 향해 늘려 앞으로 접기 사타군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앞 고관절 쪽이 너무 긴장하지 않게 숨 쉬어 주세요. 숨 들이시며 상체 올라오고 다리 바꿔 반대쪽 왼쪽으로 양손 바닥 짚고 내쉬며 배 길게 늘려 머리 손 방향으로 앞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면 오른쪽 엉덩이가 땅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앉아있는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 엉덩뼈가 땅에 닿아 있는 게 기본 자세임을 기억합니다. 손발 깨우세요. 숨 쉬며 중앙으로 올라오고 오른쪽으로 양손 바닥 내쉬며 배 앞으로 길게 엎드리다 보면 머릿속에 또는 눈을 감고 있지만 눈 앞에 내가 딴 생각이 좀 많이 지나가시는 분들은 눈의 긴장을 풀고 갈비뼈 골반 쪽으로 깊게 숨 쉬어 주세요. 숨 들이시며 상체 올라와 다리를 풀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앱스 위더 맨 롤맷을 끼고 손 머리 아래 뒤통수 쪽에 깍지 껴 팔꿈치 귀 옆에 디스크 있는 분들은 무릎 구부려 발땅에 내립니다. 허리 부풀려 숨 들이시고 멈춘 숨에 꼬리뼈를 감아 매트를 꽉 끼고 내쉬며 허리 누르고 머리 어깨 윗등 올라와요. 한 번 더 꼬리뼈 말아 매트 꽉 끼고 내쉬며 아랫배 땅으로 들이시며 머리 바닥 멈춘 숨에 꼬리뼈를 말아 매트를 꽉 끼고 내쉬며 허리 누르고 윗등 올라와요. 꼬리뼈 한 번 더 말고 씻본 조이고 아랫배를 땅으로 들이시며 머리 바닥 멈춘 숨에 꼬리뼈를 말고 매트를 꽉 끼고 내쉬는 숨에 허리 누르고 머리 어깨 올라와요. 꼬리뼈 한 번 더 말고 매트 꽉 끼고 엉덩뼈 조이세요. 내쉬며 배 아래 허리 쪽으로 들이시며 머리 바닥 멈춘 숨에 꼬리뼈를 말고 매트를 꽉 끼고 내쉬는 숨에 아래 허리 누르며 올라오세요. 꼬리뼈 한 번 더 말고 매트 꽉 끼고 엉덩뼈 조여서 배를 땅으로 들이시며 머리 바닥 멈춘 숨에 꼬리뼈 말아 매트를 꽉 끼고 내쉬는 숨에 머리 어깨 윗등 올라와요. 꼬리뼈 한 번 더 말고 매트 꽉 끼고 엉덩뼈 조이세요. 아랫배 땅으로 숨 들이시며 머리 내려가고 발땅에 손 풀고 호흡합니다. 롤멧 빼고 다리 쭉 펴세요. 브릿지 위더 롤멧 롤멧을 다시 허벅지 사이에 끼고 중지 손가락 뒤꿈치답게 터치 발 골반 넓이 손은 엉덩이 옆에 손바닥에 천장 향하게 들이시는 숨에 골반에서 갈비뼈를 길게 연장하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 말아 엉덩이 롤멧 낀 허벅지 천장으로 올라옵니다. 들이시는 숨에 양쪽 골반에서 옆구리 갈비뼈가 가슴 쇄골 방향으로 길게 연장 내쉬는 숨에 허리 끝을 강하게 밀어올리는 곳에 힘을 풀고 허리가 길어지게 꼬리뼈 감아 엉덩이 바닥 안쪽 롤멧 낀 허벅지를 위로 들어 올리세요. 천천히 숨 쉬며 윗등 바닥 중간등 꼬리뼈 감아 허리 바닥으로 롤멧 빼서 무릎 열고 팔 머리 위로 만세 숨쉽니다. 브릿지 포즈를 통해서 늘어난 배 앞선 전체를 숨 쉬는 공간으로 느껴보세요. 천천히 무릎을 모아 왼쪽으로 몸을 돌려 다리 배에 힘 써서 일어나 앉습니다. 마지막에 손으로 머리 받쳐주세요. 일어나셔서 매트 앞에 롤멧과 스트랩 중간에는 무릎 담요 맨 뒤쪽에는 블락을 넓고 길게 두고 매트 앞쪽으로 섭니다. 피스 위즈 투 포즈 비닛 양 팔 위로 무릎 구부리고 체어 내쉬며 앞으로 상체 접고 마시며 배 길게 쇄골 가슴 쪽으로 연장 손 짚고 양발 뒤로 판자 자세 무릎 내리고 손 사이 배 길게 바닥으로 다리 뒤로 길게 연장해 발 사이 블락을 끼고 손 등 뒤 깍지 낍니다. 보트 들이쉬는 숨에 꼬리뼈 감아 다리 뒤로 쭉 펴대 다리는 땅을 누르고 상체만 올라오세요. 목과 어깨 윗등의 긴장을 풀고 다리를 강하게 뻗어내는 힘으로 가슴을 땅에서 들어요. 양손 풀어 허리 바닥 숨 쉬고 내쉬며 다운독 자세 런지 왼발 앞 오른 무릎 발등 패딩에 잘 두고 양 팔 위로 올라옵니다. 무릎이 패딩을 대도 아픈 분들은 허벅지 밑에 말아놓은 롤맷을 여분으로 대주세요. 들이쉬며 골반에서 갈비뼈 천장 방향으로 길게 늘려주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 살짝 감아 두 엉덩뼈를 앞뒤 다리를 향해 길게 뻗어내세요. 갈비뼈가 넓고 길어지게 숨 쉬어요. 트위스틱 런지 롤맷 빼고 양손 바닥 뒷다리 한 발 앞으로 당겨와서 다리 90도 직각을 만들어줍니다. 오른팔 들고 내쉬는 숨에 아랫손 주먹 왼손 보자기 목에 힘 풀고 숨 쉬어요. 사타구니라고 불리는 부분에 너무 힘을 주기보다 엉덩이 뒤쪽 배 운동할 때 썼던 두 엉덩뼈와 안쪽 다리 근육을 더 많이 느껴보세요. 상체는 더 부드럽고 길게 연장 양손 바닥 발 뒤로 판자 자세 무릎 내리고 차투랑가 다리를 뒤로 쭉 뻗어 블락을 끼고 코브라 인헬 꼬리뼈 먼저 감아 다리 뻗으며 상체 올라옵니다. 팔꿈치 오금을 너무 밀어내기보다 살짝 구부려주세요. 배 앞으로 길게 연장하며 내려오고 손 가슴 옆으로 옮겨 다운독 자세 런지 오른발 앞 들이시며 양팔 위로 무릎에 패딩이 필요하신 분은 롤맷을 왼 허벅지에 대줍니다. 들이시는 숨에 골반에서 갈비뼈가 위로 길게 연장 내쉬는 숨에 목에 힘풀고 귀에서 어깨 멀어지게 겨드랑이 가슴 쪽으로 감아요. 트위스팅 런지 양손 내려 뒷다리 무릎 대조정하고 왼팔 들어 내쉬는 숨에 왼손 주먹 오른손 보자기 목에 힘풀고 기대기보다 다리의 파워를 느끼고 길게 배 가슴을 연장하고 숨 쉬어요. 특히 오른쪽 갈비뼈 사이사이가 스트레치되게 양손 바닥 오른발 뒤로 다운독 익샌디드 워리어 베리에이션 들이시며 왼바람 다리 140에서 50cm 정도 가량 열고 워리어 2 자세의 다리 모양으로 오면 됩니다. 오른팔을 등 뒤로 보내 손등 청골 위나 안쪽 허벅지를 잡고 어깨가 통증이 있거나 수술을 하셔서 회복 중이신 분들은 1번처럼 오른팔을 내려 손 힘 옆에 또는 2번처럼 오른팔 구부려 손을 바깥쪽으로 돌려 가슴 근육을 펴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트라이앵글 오른쪽 발 10cm 좁히고 왼손 정강이 위 오른팔을 위로 뻗어내요. 디스크 증상이 있거나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 상체 허벅지까지 더 올라오시고 오른팔을 내려서 손 힘 옆에 두거나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셔도 좋습니다. 오른손 내리고 배부터 땅쪽을 향해 돌려 양손 바닥 발 뒤로 판자 무릎 내리고 차트랑가 차트랑가 프레일로드 웨이브 댄서 스테이지 1 손 어깨 또는 가슴 옆 숨 쉬며 꼬리뼈 말아 다리 뒤로 쭉 뻗고 아랫배를 빵빵하게 부풀어서 뜰 수 있는 만큼만 올라오세요. 내쉬는 숨에 배 공기 빼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숨 쉬며 꼬리뼈 말아 다리 힘쓰고 배 빵빵하게 부풀어 내밀어요. 내쉬는 숨에 배 공기 빼서 몸 살짝 길게 앞으로 끝까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숨 들이시며 꼬리뼈 감아 다리 뒤로 뻗고 아랫배에 보거처럼 빵빵하게 부풀리세요. 내쉬는 숨에 배 공기 빼서 살짝 내려갈 때 몸이 앞으로 길게 늘어나게 숨 쉬고 Axial Down Dog Extended Warrior Variation 들이시며 오른발 앞 왼발이 미끄러워서 자꾸 엄지발가락이 바깥쪽 팔자 형태로 돌아가는 분들은 계속 신경을 써서 엄지발가락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마찬가지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손을 옆에 두거나 팔을 구부릴 수 있다면 가슴 근육을 느끼며 열어주는 2번 자세 통증이 없는 분들은 왼팔 등 뒤로 보내 허리 뒤나 깊게 갈 수 있다면 오른 허벅지 안쪽까지 잡습니다. 엉덩이 바닥에 두 엉덩뼈의 근육이 양발 쪽으로 길게 연장해요. 얼어입기보다 갈비뼈를 최대한 크게 움직여 숨 쉬세요. 트라잉글 왼발 10cm 좁혀 오른손 무릎뼈만 피해서 허벅지 또는 정강이까지 내려가 잡습니다. 왼팔 위로 오늘은 백밴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배가슴에서부터 활짝 열어 왼팔을 등 뒤로 더 열어내셔도 좋아요. 디스크 있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다. 왼손 내리고 시선 바닥 양손 지퍼 발 뒤로 다운독 자세 트위싱 워리어 트위싱 워리어 들이시며 왼발 앞 워리어 원 자세처럼 정면을 보시면 돼요. 오른팔 들어 아랫손 주먹 윗손 보자기 초보자 또는 뒷다리가 땅에서 뜨는 분들은 폭을 조금 좁히시거나 좌우로 넓히시는 걸 추천할게요. 중급자일수록 오른 다리를 더 뒤로 멀리 보내셔도 좋습니다. 들이시며 골반에서 갈비뼈를 쇄골 방향으로 길게 내쉬는 숨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배가슴을 천장 쪽으로 올라가듯이 초보자는 지금 자세에서 다섯 번 더 숨쉽니다. 열가 되면 인털락 왼팔 등 뒤로 보내 오른손 왼 허벅지 밑으로 들어가 배꼽 앞에서 두 손 연결하기 서서 트위스팅 자세에 들어가기 힘든 분들은 뒷다리에 무릎 발등을 내려 트위스팅 런지 인털락으로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포기하지만 마세요. 양손 짚고 발 뒤로 판자 무릎 내리고 차투랑가 롤멧을 배꼽 아래쪽 방강 있는 배 부분에 대고 엎드려요. 골반뼈 골반뼈에 치골뼈에 갈비뼈에 튀어나온 부분을 최대한 닿지 않게 롤멧을 대셔야 되고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롤멧을 대지 않습니다. 프렐루드 웨이브 댄서 스테이지 2 들이쉬는 숨에 꼬리뼈 말아 다리 뒤로 쭉 뻗어 배 부풀려 상체 올라오세요. 내쉬는 숨에 다리 힘 유지하고 배 공기 뺀 후에 몸 앞으로 길게 숨 들이시며 꼬리뼈 말아 다리 힘 주고 상체 올라오고요. 내쉬는 숨에 다리 유지하고 배 공기 빼서 배 앞으로 길게 연장 아랫배 빵빵하게 부풀려서 올라오세요. 내쉬는 숨에 꼬리뼈 말아 블락을 꽉 껴서 다리 힘 까먹지 않고 배를 앞으로 끝까지 내려옵니다. 손 가슴 옆 짖고 다운독 롤맷 치우고 트위싱 워리어 들이시며 오른발 앞 왼팔을 들고 내쉬며 아래손 주먹 윗손 보자기 목에 힘 풀고 초보자인 경우 왼발이 땅에 아예 닿지 않는 분들은 뒷다리에 무릎발등을 담요 위에 내려놓고 가셔도 좋습니다. 단 다리가 90도 직각이 되게 왼쪽 배의 긴장을 풀어 다리와 왼발바닥을 길게 연결하세요. 초보자는 지금 자세에서 다섯 번 더 숨쉬고 중급자는 인털락으로 연결 왼쪽 배를 들고 오른 허벅지에 기대지 않게 몸을 앞뒤로 길게 연장하세요. 목에 힘 풀고 갈비뼈 전체로 부드럽게 숨 쉬어요. 양손 풀어 바닥 오른발 뒤로 다운독 런지 백토컬 언더 들이시며 왼바람 뒷다리 발뒤꿈치를 들고 초보자 양손 주먹 쪄서 상체는 플랭크 하듯이 유지 중급자 천천히 다리와 배의 중심으로 양손 대 허벅지 위에 정면 봅니다. 중심 잡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양팔을 위로 들이시며 왼쪽 골반 눌리지 않게 배 길게 연장 내쉬는 숨에 꼬리뼈 감아 엉덩뼈 앞뒤다리 쪽으로 길게 연결 손 내리고 뒷다리 무릎 발등 땅에 마찬가지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롤멧을 추가로 허벅지 밑에 대주세요 런지 H to the B 내쉬는 숨에 오른손이 뒷다리를 잡고 여유가 되면 오른손을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잡아 부드럽게 뒤꿈치를 팔을 천천히 구부리며 엉덩이 쪽으로 이때 확 튕겨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과정 중에 하나이지만 내가 숨을 더 부드럽게 쉬는 연습이 필요한 걸 기억하세요 양손 천천히 풀어 바닥을 짚고 발 뒤로 판자 무릎 내리고 차트랑가 롤맷을 배 쪽에 대고 프렐루드 웨이브 댄서 스테이지 3 꼬리뼈 감아 다리 뒤로 쭉 뻗고 숨 들이시면서 배 부풀어 손을 떼고 상체를 올라옵니다 손바닥 짚고 배 길게 늘려 내쉬며 앞으로 길게 연장 다시 인헤얼 꼬리뼈 말아 다리 힘쓰고 배 부풀려서 손 떼고 올라오세요 손바닥 밀어 가슴 쫙 펴고 내쉬며 롤맵에 건너가듯이 길게 연장 인헤얼 꼬리뼈 말아 다리 뒤로 뻗어 상체 올라오고 어깨 힘 빼요 손바닥 밀어 배 앞 가슴을 길게 연장 하고 내쉬는 숨에 앞으로 숨 쉬어요 엑셀 다운독 런지 백토컬 언더 들이시며 오른발 앞 뒷발 발뒤꿈치를 들고 초보자인 경우는 뒷다리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롤맷을 허벅지에 대고 양손 주먹 지고 1단계 유지 중급자는 중심을 잡아 손허벅지 위 열가 되면 양팔 위로 들이시는 숨에 골반에서 가볍게 척추를 들어 올리세요 내쉬는 숨에 양 발바닥을 끝까지 느끼고 손 작게 와요 호흡 양손 내려 뒷다리 무릎 패딩이 필요하시면 롤맷을 대고 상체 세운 후 내쉬는 숨에 천천히 왼발을 잡습니다 목과 어깨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1단계만 하셔도 충분해요 왼쪽 가슴 근육이 긴장도가 없이 훨씬 열린 분들은 2단계 손으로 발을 잡아 부드럽게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 줍니다 복부로 숨을 너무 크게 쉬면 튕겨요 골반에서 척추가 위로 연장되게 숨 쉬세요 천천히 손 풀어 발 뒤로 보내고 판자 무릎 내리고 롤맷 배 밑에 대서 엎드립니다 웨이브 댄서 디스크가 있거나 이 자세가 오늘 도전하기 힘드신 분들은 손을 땅에 대고 가시거나 아니면 손을 뗐다가 땅에 대고 이어서 가셔도 좋아요 인헬 다리 뒤로 쭉 뻗고 배에 빵빵이 부폴려 상체 올라왔다가 내쉬는 숨에 그대로 양팔을 자유형 하듯이 내려가요 인헬 다시 쭉 팔을 열었다가 여유되면 손등을 더 뒤로 내쉬는 숨에 자유형 하듯이 양팔을 앞으로 이때 몸이 뒤뚱거리지 않게 다리 힘 유지 마지막에 쿵 떨어지지 않게 손 내리고 숨 쉬어 코브라 푸시업스 위더 롤맷 롤맷을 배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옮겨줍니다 손 어깨 또는 가슴 옆 인헬 꼬리뼈마라 다리 뒤로 쭉 뻗어 배 앞으로 길게 올라오고 내쉬는 숨에 롤맷 꽉 껴서 배 앞으로 내려갑니다 인헬 꼬리뼈마라 다리 뒤로 쭉 뻗어 상체 올라오고 내쉬는 숨에 롤맷 꽉 껴서 배 앞으로 길게 연장 인헬 꼬리뼈마라 다리 뒤로 쭉 뻗어 배 쇄골 쪽으로 길게 펴듯이 올라오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마마 매트 꽉 끼고 배 앞으로 길게 연장 인헬 꼬리뼈마라 다리 뒤로 쭉 뻗어 상체 올라오고 내쉬는 숨에 매트 꽉 껴서 허벅지 안쪽에서 배를 길게 연장하세요 인헬 꼬리뼈마라 매트 꽉 끼고 다리 뒤로 뻗어 코브라 내쉬는 숨에 매트 꽉 껴서 다리 유지하고 배 앞으로 길게 연장 숨 쉬어요 등을 대고 눕습니다 라잉 다운 스파이널 트위스트 양팔 구부려 손등 바닥 무릎 구부려 허벅지 배로 밀착해 왼쪽으로 내려줍니다 오른팔 머리 위로 쭉 기지개 켜듯 손등이 바닥에 왼손은 오른쪽 골반을 잡고 들이시며 골반에서 갈비뼈 손방향으로 길게 내쉬는 숨에 목에 힘 풀고 숨 쉬어요 반대쪽 양팔 구부리고 배 힘으로 다리 중앙으로 와서 내쉬며 반대쪽 당해 왼팔 머리 위 손등 바닥 오른손이 왼쪽 골반을 딱 잡고 숨 쉬며 골반에서 척추를 길게 연장 내쉬는 숨에 손으로 골반에 눌려있는 부분을 엉덩이 쪽으로 밀어내주세요 양팔 디귿자 들이시며 배 중앙으로 다리 가져와 내립니다 손발 풀고 슈바하사나 들이시는 숨의 깊이가 코와 입에서 마스크의 앞면 방향의 그 짧은 거리가 아니라 코를 통해 들이시는 호흡이 몸통을 따라 골반 바닥 다리 발끝 전체까지 머리에서 목어깨를 따라 팔 손가락 끝 전체까지 숨 쉬어 주세요 손가락 끝 손가락 끝 손가락 끝 손가락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드럽게 손발을 움직여 몸을 깨우고 무릎 구부려 왼쪽으로 돌아 앉습니다. 정면 보고 두 손 가슴 앞에 오늘 백밴드 수련을 하신 후에 갈비뼈와 등 있는 쪽에 근육통이 2-3일 정도 오실 수도 있어요. 통증이 와서 놀래기보다 내가 그 통증이 또는 약간의 뻐근함이 있는 부분을 아, 이 부분으로 숨이 들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건강한 몸의 신호로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약으로 그 좋은 감각을 없애기보다 나한테 필요한 감각임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